안녕하십니까 3월 5일날 올해 제1위 전기공사기사 시험을 봤죠 거기에서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응용편에서 12문제 그리고 공사재료에서 8문제가 나왔는데 전기응용편에서는 조명쪽이 조명, 조명파트가 4문제 전열이 2문제에서 6문제 조명하고 전열파트 그리고 공사재료쪽만 해도 합격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데 규정이랄지 규격이란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사실 그런데 그 문제를 왜 그런 쪽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출제위원들이 조문제가 많은데 규정, 규격을 문제 내기는 출제하기는 쉽죠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계속 나오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네이저 가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인데 이것은 파장이 짧은 레이저는 미세가공에 적합하다 아주 그 좁은 면적에 고열을 내서 어떤 가공을 하는데 가열하는데 또는 구멍을 뚫는다랄지 상당히 적합합니다 에너지의 변환율이 높아가 아니라 낮죠 우리 교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타 가열 부분 우리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교재 이론 교재에 거기에 기타 가열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열은 에너지 변환율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되어 있어요 3번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고속으로 가열할 수 있고 4번은 레이저 주사 면적을 광범위에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제어가 용이하다는 것 그런데 변환효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흑채 흑채라는 것은 방사, 복사를 다 흡수하는 것이죠 반사랄지 이런 것 투과가 없이 다 흡수하는 그러한 물체로써 가상의 물체인데 실질적인 물체 우리가 현실적인 물체는 탄소 같은 것 그 다음에 백금흑이랄지 백금흑이랄지 탄소 이런 것들이 흑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스테판 볼츠만의 물체는 흑채에서 방사되는 즉 복사나 방사가 같죠 복사방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방사라고 하죠 그러면 흑채를 가열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방사,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그런 뜻이야 절대 온도 4승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그래서 전체 에너지가 알파 이건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가 되고 거기에 절대 온도에 몇승? 4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방사라고도 하고 복사라고도 하죠 방사, 복사가 뭐예요?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에너지니까 이게 줄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사, 공개가 되었습니다 방사, 복사, 공개 흑채 온도 복사 법칙 중 그러니까 흑채, 모든 방사, 복사를 흡수하는 그런 물체인데 온도를 높이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물체로는 탄소 또는 백금, 흑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온도를 높이면 무엇이야? 거기서 빛이 나오죠? 그래서 흑채 온도 복사 법칙 중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법칙인데 일단은 이 흑채를 가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에서 가장 큰 파장을 람다에미로 한다면 복사 에너지 중 가장 큰 파장을 람다에미로 하면 그 파장과 온도의 곱이 일정합니다 일정 상수가 돼요 일정 상수가 돼요 그렇다면 이 파장이 어디에? 바로 절대 온도에 반별해야죠? 온도가 절대 온도가 높으면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진다 그런 뜻이야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파장이 짧아지는 이것을 우리는 빈의 변이 법칙 영어 발음으로는 윈이라고 하죠 윈 빈의 변이 법칙 2번입니다 다음 중 시감도가 가장 좋은 광세 우리가 가장 밝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황록색이죠 그래서 파장이 얼마였었죠? 파장이 555의 나노미터 이때의 효율이 얼마였었죠? 680 루멘퍼 왓드 1왓드당 광속이 680 그러니까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황록색, 황색하고 녹색 우리가 빨, 주, 노, 초, 파랑, 보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강이 파장이 760 그리고 보라가 380 나노미터죠? 그래서 황색과 녹색의 그 중간 지점 이것이 가장 시감도가 좋다 그런 뜻이야 밝게 느껴진다 4번 5.1 5.3 5.3 7.3 7.3 7.4 8.4 8.4 8.4 9.4 8.4 9.5 11.1 13.1